BBS 불교방송이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 취약계층과 의료진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모금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BBS 8시간 특별 생방송 아름다운 보시는 코로나19 극복을 발언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응원하는 불자와 시민들의 동참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첫 소식 권송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발언하는 모두의 마음이 자비와 보시행의 실천을 통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 마련한 8시간 라디오 특별 생방송 아름다운 보시.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이겨내고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과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한 마음을 한데 모으는 특별 모금 방송이 진행됐습니다. 특별 생방송은 BBS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의 성전 스님을 시작으로 마가스님과 방송인 이익선 씨, 가수 주병선 씨 등의 진행으로 오전 9시부터 480분간 이어졌습니다. 이번 특별 생방송에는 조계종 총무부장이자 감염병 비상대응본부 본부장을 맡은 금곡 스님이 출연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교계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문화부장 오심 스님과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도 출연해 국난 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으자고 호소했고, 전국 비군의회 회장 봉각 스님과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등도 전화 출연으로 자비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조계종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우리 이웃들의 심신 안정과 마음 치유를 돕기 위해 무료로 공익 템프스테이를 운영하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연기를 적극 검토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긴급 모금 캠페인에 나선 아름다운 동행은 나보다는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위기를 이겨내자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생방송으로 모아진 선금은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에는 방호복 세트와 마스크 등 필요 물품을 전달하는 데 쓰여집니다. BBS 불교방송은 라디오에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TV 특집 방송을 오는 13일 오전 11시 40분 등 모두 4차례 방송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때, 불교계의 자비나눔이 우리 사회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